다리와 발끝은 기본 스쿠트보다 더 넓게 벌려서 준비 무릎은 발가락 방향으로 활짝 열어주며 내려갔다가 허벅지 안쪽 긴장감 느끼고 엉덩이 힘으로 몸을 위로 끌어올리듯이 일어나주세요 무릎이 모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열어주며 올라올게요 호흡은 내려갈 때 마시고 올라오면서 허벅지 안쪽과 엉덩이 자극 느끼며 호흡 내쉬어주세요 와이드 스쿼트 100개는 기본 와이드 25개 한쪽씩 뒤꿈치 들며 25개 양쪽 뒤꿈치 들며 25개 마지막 펄스 25개로 진행할게요 그럼 와이드 스쿼트 100개 시작해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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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